다음 곡은요 아니 여기 예쁘신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한번 심술 좀 드려보자 그쵸? 내가 좋아하는 거 제절하는 거 그러면 남성분들께도 기회를 조금 드릴게요 준비되셨어요? 네 대박 내가 좋아하는 거 제절하는 거 불어뜨끼, 불어뜨끼, 깨뿌리, 깨뿌리, 깨뿌리 여러분 다 같이 해볼까요? 네 심술 한번 부려봐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 제절하는 거 불어뜨끼, 불어뜨끼, 깨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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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뿌리 심술식이 엄청 많나보다 와아 아 귀여워 귀여워 우와 다음 노래 심술 이제 들려드릴 건데요 아까 가르쳐 드렸던 물고기 파트 우리 다 같이 즐기면서 다음 곡 들어봐요 심술 들려드릴게요 많이 자랑해봅시다 ㅎㅎ 건강한 노래 구멍이 바라마리 불어뜨끈 좁은 아무도 불어뜨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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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ilities 노래 따라가기 with bright sunblown 매일 출시가 매일이 잔뜩 모든 소수고는 그때 저래 너의 긴 생활이 없니? 가아의 검색을 개만 뿌리고 본성태 황크가 진 머리카락 날 기록되었네 좋은 의미 너가 해내낸 아이스크림 조금 따가운 시선 받으면 어때? 내가 취하가 걷힌 계획해진 소가 바다로 들려온 나야 너 진짜 귀여워 너 진짜 잘생겼어 그 안에 헤어적들이 자꾸 들러붙어 이건 뭐예요? 좋은 뭐예요? 오, You had a girlfriend 미쳐잉 Berlin 매일 출시가 매일이 잔뜩 좀 따가운 시선 다듬으면 어때 내가 지나가진 느끼기 속에 다 그려가 너 나야 진짜 예비해 넌 나야 넌 싫어 네가 불꽃을 먹어봐 닿기고 내 맘 놀리는 것 싫어 이렇게 신세 부리는 거야